63번의 팩면으로 되어있죠. 팩면으로 상당히 영상이 많아요. 대략 6개 7개 로 나누어서 진행할텐데 전체 영상은 1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있잖아요. 이걸 하나씩 다 하진 않을거고 그냥 뭉쳐서 6개 나 7개 정도 나누어서 뭉쳐서 다시 재구성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팩면으로 1파트 방금 보셨던 영상의 1번부터 5번까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할거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그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저는 영상과 좀 다르게 할거에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림도 좀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에서 이전 거기 유튜브에서는 백드롭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백드롭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변함없이 그대로 두고 다만 스프라이트를 새로 왈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프라이터의 커스텀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만들면 어렵지 않죠.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 뭐로 해야 되나 이 색상들 라인들 색상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되요. 색상이 중간에 바뀌어 버리게 되면 로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드 들어와서 첫번째는 팩면입니다. 팩면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룩 들어와서 스위치 커스텀 하나 두개 다음에 컨트롤 포에버 드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웨이트가 좀 있었죠. 웨이트 웨이트 해서 첫번째 커스텀 두번째 커스텀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첫번째는 1번 커스텀 두번째는 2번 커스텀 제가 커스텀 자체를 팩면에서 보시면 요렇게 번호를 첫번째는 1번 두번째는 2번으로 지정해 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맞춘 겁니다. 클릭하면 1초는 너무 기니까 0.5초 얘도 0.5초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그대로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얘입니다. 테두리가 좀 동그랗지가 않아요. 새로 그려야 되겠다. 좀 말끔하지가 않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는 간단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좌우로 이동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 이전 게임에서 썼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두 그냥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터칭 컬러 이 클러를 요 클러. 이 클러잖아요. 이 클러를 그대로 복사람됩니다. 이 클러를 부딪치게 되면은 그때는 move-3 스텝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up, left, down, arrow.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추가적인 썰밍이 필요하지 않겠죠.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어떨까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내려와서 열매를 먹고 어? 어허허허허허 뭔가 에러가 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다시 끄다가 다시 켜볼까요? 그래서 처음 가는 위치를 좀 잡아줄까요? 처음 위치 여기가 처음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GoToMotion 요 위치를 잡았어요. 끄다가 다시 켜면 이 위치죠. 그래서 먹고 그리고 빠져나가고 요렇게 할 겁니다. 간단하죠? 자 두번째는 이제 Peel입니다. Peel 들어가셔서 Peel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어... 우리 팩면을 만나게 되면은 사라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점수 올리는건 Variable에서 ChangeVariable Score by One 하고 SetScore Zero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다음에 Touching이잖아요. Touching 누구에요? 팩면 요로케 주로 로직은 끝나죠. 그리고 나중에 팩면한테 잡아먹히게 되면은 사운드를 하나 내줄까요? 먼저 PlayPop 넣어주고 그리고 어... Until then까지 그렇고 그냥 Start Sound Pop 하고 말고 그리고 사라지내야 되니까 Hide 해야 될 것이고 시작할 때는 나타내야 되니까 Show 요로한 로직들이에요. 요 로직들을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연결해 볼까요? 먼저 이벤트에서 처음에 클릭했을 때 Score을 0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왼클릭하고 만약에 If 된 문장에 와야겠죠? If Touching If Touching 백맨 을 터칭하게 됐을 때 그때 Score을 1만큼 올려주는데 요 과정을 Forever 하나만이에요. 요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Sound도 Pop 소리가 나면 되겠죠? Pop 그리고 난 다음에 Hide 그죠? Hide 하고 처음에는 Show 나타내야 되겠죠. 요렇게 로직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마치 레고 조각 맞추듯이 로직 논리를 맞춘 거예요. 그죠? 볼까요? 실제 동작하는지 Clear Play 하고 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네. Show 하고 Forever 백면 터치 다시 끝다가 위치를 잡아줘야겠군요. 처음에 처음에 위치 자 쇼 얘가 어디있나요? 여기 있군요. 처음에 모션에서 Go to X 좌표 Y 좌표 이 값보다는 얘 조금 올려놓을게 여기 좋다 Go to 요렇게 넣어주죠. 그런 다음에 Show 하겠습니다. Play 시작을 하고 Show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Hide 하고 있어요. Touching Then Pop Change Hide 얘 뭐 어떻게? 닫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지금 어디간거에요? 다시 Show 왔다가 살아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얘가 어? 지금 다른 레이어들 밑에 깔려서 그러려나요? 그건 아닐거 같은데 Collect Forever If Touching Backman 아 그러네요. Hide가 여기있으니 그러면 안되죠. 여기 들어와야 되죠. 여기 그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자 다시 볼까요? 이제 나타났죠? 나타났고 올라가서 먹고 뿅 사라졌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한 이 필이 여러개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개 있어야 되니까 그 대로 복사를 해서 어 Duplicate 하고 그런 다음에 얘는 어 위치를 좀 다른데로 보내줘 될거 아니에요? 116으로 보내줄까요? 요렇게 가겠습니다. 클릭하면 자 116 116에 간 애는 어디갔는지 안보이네요? 다시 예 이제 나타났군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두개까지는 되고 세개도 무난하겠죠? 네개도 괜찮고 다섯개까지도 이렇게 똑같은걸 반복하면 될텐데 그렇게 나중에 수십개가 된다 30개 40개가 되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30개 40개가 됩니다. 30개 40개 되니까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영상의 1번부터 대략 7번까지 분량이에요. 7번까지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브에 1567 두개를 합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8번, 9번 영상을 설명드릴게요. 8번, 9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는 모시면 되겠는데 그건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말씀드리죠. 2표 Period 2백 도와줌